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2013 뉴욕시 의원 예비선거에 출마한 린다이 의원과 줄리원 의원이 압승을 거두며 11월 본선거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역대 세 번째 뉴욕시 의원에 도전한 크리스토퍼 배 후보는 박빙의 표차로 2위를 기록하며 순위 선택 투표 집계를 통한 막판 뒤집기에 기대를 걸게 됐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실시된 뉴욕시 의원 23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현역인 린다이 후보는 총 3,797표를 얻어 62.57%의 득표율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또 뉴욕시 의원 2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현역인 줄리원 후보가 총 3,573표를 획득, 61.08%의 득표율로 37.7%에 그친 한인 헤일리 김 후보를 따돌리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의원 19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크리스토퍼 배 후보는 36.81%의 득표율로 아쉽게 2위에 그쳤습니다. 1위는 38.97% 득표율을 기록한 토니 아벨라 후보로 1,2위 표차는 고작 124표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1위를 기록한 아벨라 후보가 첫 개표에서 득표율 50%를 넘기지 못하면서 19선거구의 개표는 순위선택투표 집계 방식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순위선택투표제에 따른 최종 결과는 우편 부재자 투표 집계까지 모두 끝나는 일주일 후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27일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김광석 회장 취임 리셉션을 개최하고 38대 뉴욕 한인회에 바라는 한인사회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히 이종원 뉴욕평통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뉴욕 한인회관 재건축은 한인사회 미래를 위한 가장 큰 숙제라고 전제한 뒤 맨하탄에는 한층 정도의 한인회관 공간만 남기고 접근성이 뛰어난 퀸즈의 새로운 한인회관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더 듣겠습니다라는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오늘뿐만 아니라 임기 내내 실천하겠다며 열린 한인회 만들기에 보다 더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저지에서 자녀양육 세제 공제 액수가 자녀당 1000달러로 지금보다 2배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주상원예산위원회와 주하원예산위원회는 유저지 자녀양육 세액 공제 금액을 최대 100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잇따라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번 주말 전까지 처리될 예정인 주정부 새 예산안에 부착돼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은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연소득 8만 달러 이하 가정에게 자녀당 최대 1000달러의 세금 공제 제공이 골자입니다. 입법서비스국에 따르면 주소득 납세자 31만 명에서 37만 명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추산됩니다. 테레사 루이즈 주상원의원은 물가 인상에 따른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공제 확대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오는 7월 3일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관광객의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다만 17세 이하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는 사전에 여행허가 없이도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KETA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112개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입니다. 유효기간 내 국내 입국 횟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